앞에서 남북조시대부터 당나라 때까지 문벌귀족의 문화가 발달했다고 했지? 여기에다 서역의 문화도 받아들였으니까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했겠지? 그래서 당나라 때에는 귀족적, 국제적 문화가 발전했죠. 귀족들은 시와 그림, 글씨를 좋아하지 당나라 때에는 이백과 두보의 시, 구양순의 글씨가 유명했어. 이건 귀족적 문화의 특징이야. 당은 여러 나라와 문물교류를 했기 때문에 개방적 국제적 문화를 갖고 있었어. 서역과의 문물교류로 당나라에서는 당삼체라는 서역의 고유한 무늬, 색깔, 낙타를 탄 서역인의 모습에서 국제적인 문화를 엿볼 수 있어. 또한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조르아스토교, 경교, 만의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전래되었지. 당의 수도는 장안이었는데 서역과의 교류로 인구 100만이 넘는 국제 도시가 되어 유학생 상인 등 외국인이 왕래하고 여러 외래 종교의 사원도 만들어졌어. 현장스님이 인도에서 불교 경전을 가져왔으며 대당 서역기를 처술했어. 도교는 남북조 시대부터 생겨났지. 귀족적인 종교야. 당나라 황실도 도교를 적극 장려했어. 훈고학은 한나라 때 발전했다고 했지. 진나라의 분석행위 때 불타서 없어져버린 유교 경전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였어. 이 훈고학이 당나라 때에 집대성된 거지. 그래서 오경정의를 편했는데 오경정의는 과거 시험의 기본 교재로 사용될 정도였어. 당나라와 주변 국가가 서로 긴밀한 유다관계를 맺게 되면서 교류가 활발해졌어. 그러자 주변국들은 한자, 율령, 유교, 불교 등의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여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권이 형성됐는데 이것을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해. 오늘날에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은 공통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를 사용하지. 바로 당나라 때 전해진 문화가 오늘날까지 계속된 거지. 서술형으로 아주 잘 나와. 일본 고대국가의 이름과 순서, 특징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 일본의 청동기부터 철기시대까지를 야요의 시대라 해. 이건 일본인 스스로 기술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진기술인 청동기, 철기기술과 변홍사법이 전파되었다는 증거야. 야요의 시대에는 여러 소국, 즉 작은 나라로 분열되었으나, 4세기가 되면 주변의 소국을 통일한 야마토 정권이 성립돼. 7세기 야마토 정권은 수나라에는 견수사, 당나라에는 견당사를 적극적으로 파견했어. 645년에는 왕족과 당 유학생 출신이 중심이 되어 당의 윤령을 모방한 정치개혁인 다이카게신을 실시하지. 그 결과 국왕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마련했어. 그래서 7세기 말이 되면 국호를 일본으로, 왕을 천왕으로 이름 붙였지. 8세기가 되면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한 헤이조코를 건설하고 나라로 수도를 옮겨. 그래서 나라시대야. 불교도 융성했지. 그래서 도다이사를 건립했는데 도다이사는 일본에서 가장 큰 목조건물이야. 그리고 고사기, 일본서기 등의 역사서도 편찬했지. 8세기 말이 되면 헤이안, 오늘날의 교토로 천도해. 이때 중앙집권체제가 붕괴되는데 귀족과 지방어족, 사원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지. 이것을 장원이라고 해. 결국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자 치안과 국방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무사세력이 등장하지. 흔히 말하는 사무라이가 바로 이때 시작된 거야. 사무라이는 세력을 확대하게 돼. 헤이안 시대인 9세기 말, 당이 쇠퇴하자 당에 파견하던 사신인 견당사 파견을 중단하고 일본 고유의 문화인 국풍문화를 발달시켜. 일본 고유 문자인 가나, 일본 고유의 관복양식과 주택양식이 이때 나타났어. 여행으로 돌아올수록 긴장하지가. 일본 고유의 관복양식의 신청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